집에 왔어요 뭐? 우리 밤이 궁금해? 어? 계란 깨졌어 밤이야 계란 깨졌어 돌사진 찍어? 돌사진? 아, 평화로운 네가 사람 없어도 좋다 아, 더워 소리야, 밤이야 너 일로 좀 와봐 엄마랑 같이 찍게 소리야, 밤이야 병원 또 왔어요? 빨리 샀다 아니 또 외우게 야, 구싸면 안 돼 큰일도 있고 잠깐만 넌 안가고 범위 범위야 어디야? 애가 제일 좋아해 여자친구 하고싶다 여자친구에 반깨 injured 여자친구 애가icus 여자친구 여름 니다 여자친구가 injured ogan 여자친구 엔터 여자친구 다음날 잘 피 뽑았어요 뒷다리에서 먹었어 다음날 결국 우리 밤하니 쿠신약을 먹어야 돼 오늘부터 오늘 10시부터 몇시야 야 일곱시 여덟시 여덟시 여덟시가 다 돼간다 여덟시가 다 돼가 밤이야 아홉시부터 너무 고생했어 아우 니네들도 피곤하지 맘마 먹고 약 먹고 쉬자 엄마도 죽겠다 야 아우씨 땡져만 난똘 아홉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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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쪘나봐 아 이뻐라 다들 이뻐라 몸패버즈 입었어요 몸패버즈 입었어요 나도 똑같은 거 있는데 집에 꽃무늬 아 토리야 다미야 이거 새로 샀네 가드 가드 새로 샀어요 편해? 이제 여기 기대도 돼 어? 아미? 아미야 그렇게 매달리니까 좋아? 어 가 매달려 거기 올라가서 하니까 좋아? 응 가자 승인비 퍽신하지? 크으으으으으으 이뻐라 갑시다 산책 갑시다 갑시다